정선군이 전국 지자체의 최초로 4.5일째 근무를 시범 도입합니다. 정선군은 이달부터 연말까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거나 7급 이하 공무원과 공무직 가운데 신청을 받아 한 주는 정상 근무를 하고 다른 한 주는 4일만 근무하는 4.5일째 근무를 시행합니다. 자녀가 있는 경우 퇴근 후 2시간을 육아시간으로 인정해주는 방식이며 7급 이하의 경우 초과 근무를 실시해 각각 격주 금요일을 쉬게 되는 겁니다. 자녀가 있는 경우 퇴근 후 3일째 근무를 시행합니다.